이렇게 뭐 돌돕기도 만들고 뭐 그러고 있는 거죠 상당히 재미있게 좀 봤는데 아 여러분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 있으면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커리큘럼들이 쭉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뭐 도자기 만드는 방법 뭐 바이크 만드는 방법 공원 디자인 도시 디자인 건축 실습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래밍 외의 분야 외 분야의 어떤 기능 부분과 직능 기능 직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과정들도 저희가 다 이 커리큘럼 속에 포괄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죠 어 1 2년 정도 더 작업은 해야 될 것 같아요 1 2년 더 하면은 음 저희가 기대하는 바로는 음 전체 전세계 모든 학교를 하나로 합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전세계 모든 학교를 하나로 어떻게 합치느냐 그것이 이제 설명드릴 내용이에요 오늘 그런데 서론이 좀 길어 버렸습니다 음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어쨌거나 초급 과정 유치원 과정에서 이렇게 뭐 직능 가능 직능 기능 코스로 일부 이제 빠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 초급 과정에 초등학교 초등학교 과정은 4년입니다 4년으로 해서 어 요렇게 테두리가 있는 것들 있죠 테두리가 있는 과목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지도자들이 어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한글 자막을 저희가 넣을 거에요 한글 자막을 넣을 테니까 한글 자막을 넣던 자동으로 한글 번역도 됩니다 그래서 상대 품질이 좋아요 지금은 자동 번역된 자막을 보고 학습자들이 따라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물론 우리 지도자들이 어 팀 주피터의 지도자들이 이 학습자들의 학습 과정들을 옆에서 아무래도 도와줘야 돼 혼자 써 이걸 하기는 힘들 겁니다 이건 한글이네요 한글로 되어 있는 거니까 테두리가 들어가면 안됩니다 테두리를 제가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어 이것도 한글이고 같은게 지금 두개 들어가 있진 않을텐데 이따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글이고 그리고 여기 로보틱스 아두이노 코딩 이에요 코딩 요거는 영어로 되어 있네요 예 한글로 되어 있던 영어로 되어 있던 간에 학습자들의 학습 과정들을 우리 팀 주피터의 공인된 지도자들이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로보틱스 그죠 수업도 진행을 해 나가고 여기 있는 건 코딩 과정이에요 코딩도 마찬가지 우리 팀 주피터의 지도자들이 음 전국의 학생들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과정에 학습을 지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학 영어 있고 그리고 왼쪽에 보면 상당히 많은 과목들이 추가되어 있어요 이런 색깔들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 또 인터넷에 관심 있는 분들에서 마실 거에요 요게 뭐냐 하니까 이게 어 스킵하고 어 크래쉬 콜스라고 하는 거예요 크래쉬 콜스 이 양반이 진행하는 건데 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 지금 영어로 자막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영어를 아 한국으로 살짝 바꿔주는 거죠 있나요 코리안 어 코리안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애들 더 추가된 거 없네요 저희가 어 한국어 코리안을 추가할 겁니다 추가해서 어 한국인들도 어 초고 초등학생들도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할게요 그래서 어 초급 4년 과정에서 공부해야 될 것 철학 세계사 정치 사회학 신 신화학이라 그러죠 신화 생태 요런 것들이 있고 초고 3년 차에 공부할 것들 해서 필름 그러니까 영상이에요 영화 천문 빅뱅 세계사 게임 요런 것들이 요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이제 한국으로 저희 팀 주피터가 직접 강의했던 것들을 올렸었는데 커리큘럼에 이제 어 외국에서 어 영어로 강의 녹화한 것들 중에서도 아주 우수한 것들을 골라서 저희가 만들어둔 이 과목들과 서로 합치는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진 다 이제 한 90%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같은 것들도 어 저희가 강의 한 부분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테두리가 없어요 테두리가 없이 있고 이것도 테두리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진행한 것들 있죠 리눅스 셀 스크립트라든가 요런 것들은 어 테두리가 있어요 그죠 아 그럼 강의들 아주 아주 좋은 강의들입니다 그죠 리눅스 커맨드 라인 티토리얼 이런 것들인데 역시 우리 팀 주피터의 지도자들이 함께 학습자들 중급 과정 지도자들이죠 초급 과정은 초급 과정 지도자들이 함께 할 거고 유치원은 유치원 과정 지도자들 그리고 중급은 중급 과정 지도자들이 또 별도로 선발되어서 학습자들의 학습을 지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두리에 있는 과목들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죠 이것들은 이번에 다 추가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직접 녹화한 것들과 어 테두리가 있는 요런 것들 이렇게 해서 전체 분량은 뭐 50대 50 정도예요 그래서 전체 저희가 녹화해서 올린 약 5,000개 에피소드 고 어 그리고 m it 스탬프 등등 해외에서 녹화된 우수한 강의들 가져오는게 5,000개 합해서 만개 정도 에피소드 에피소드 만개 정도면은 이제 유치원부터 해서 대학원까지 한 20년간 공부하기에 충분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학교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하나의 학교로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과 전 세계를 다 통합하는 하나의 학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 2년 짧으면 1년 길면 2년 정도면 이 학교가 완성이 될 거예요 이 학교는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컨텐츠보다 더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있어요 거기 사실 이번 어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설명드릴 내용인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컨텐츠 내용을 엄청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하는게 자 그래서 중급 1년차 2년차 과목들도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물리 화학 생명과학도 다 추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리는 칸 아카데미에서 가져왔습니다 화학도 칸 아카데미 기초과정이에요 기초과정 생명과학은 더 뉴버스톤 거 그리고 bbc earth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거죠 지구과학 과목은 bbc earth으로 대체했습니다 기존의 지구과학 과목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급 2년차고 중급 3년차 에서는 물리는 이거 화학은 mit 또 생명과학 있고 물 중급 4년차의 물리 화학은 캠브리지 생명과학은 스탬퍼드 요렇게 과목들을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어 진행합니다 물론 함께 할 겁니다 그 블록체인 과정들도 내려오게 되고 로보틱스도 마찬가지 로보틱스도 기준에 있던 것들 좀 제거를 하고 새로운 것들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를 초급 공부하고 아두이노 보드 하드웨어 공부하고 그리고 총 4년차 5년차 쭉 넘어 수한 프로젝트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좋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딱 광고가 놓네 그리고 중급 3년차도 마찬가지 해외에서 만든 아두이노 프로젝트들 대략 50개 정도 프로젝트를 살펴봅니다 헬리콥터도 있고 별의별게 다 있어요 무인마트 지금 말 많은 편의점 있잖아요 편의점 편의점을 완전 자동화 완전 자동화 하는 방법 초고속 열차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게 됩니다 혹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세계적으로 상당히 인정받은 그러한 에피소드들 조회수가 100만원씩 되는 정말 훌륭한 그러한 에피소드들 하고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인문학 누들 기존의 인문학 과목들 역사라든가 인문과목은 뭐가 있죠 역사 사회 어 그거 두 개밖에 생각이 나지 않네요 제가 20개 출신이라서 그런지 인문과목은 뭐 국어 뭐 그런 것 밖에 기억이 나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해야 될 게 있네요 뭐가 있냐니까 우리가 중학교 지금의 중3 수준까지죠 중3으로 녹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 지금의 고1 이상이 이거예요 삼각함수 기하 뭐 프리켈큘러스 이런 과목들이에요 요런 과목들은 영어 수학 뿐만 아니라 코딩을 통합을 할 거예요 코딩이라고 하면은 하스켈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요걸 이 과목이 중급 2년차부터는 그러니까 수학을 합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 5년 6년다고 보고 어 지금의 고교 과정 지금의 고교 과정이고 저희는 중급 2년차에 수학 코딩과 수학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어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러한 좋은 팟캐스트들 구조론이라든가 아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지대 넓야비라 그러나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요런 것들도 저희 과목에 넣습니다 대학 과정을 넘어와서 오픈내시 플랫폼입니다 오픈내시 플랫폼에 대한 기초 과정들 다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대학 2년차에 들어갈 내용 이게 지금 비어있잖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아 요걸 설명하기 전에 먼저 MIT 오픈코스웨어 스펠링이 틀렸네요 오펜 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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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에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대학 과정의 과목들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요걸 다 저희 대학 과정에 통합을 했습니다 이게 대학과정이에요 대학 보면 저희가 1년차 2년차 과목만 있고 3년 4년차 과목이 없잖아요 3년 4년차 과목은 MIT 오픈코스웨어로 대신합니다 아 정말 좋은 과목들이 너무많아요 입맛대로 골라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사실 대학원 과정인데 대학에서부터 넣었어요. 이게 뭐냐 하니까 오프네시 플랫폼입니다. 오프네시 플랫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했던 그런 형태의 지금 프리젠테이션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거입니다. 이게 다 그건데 아 이게 정말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기업, 도청, 시청, 법원, 병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코딩하는지 그 방법론과 실제 코딩하는 과정들을 여기에 다 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제가 앞으로 1년간 길면 2년간 진행할 거예요. 제가 지금 녹화할 과목들 남아있는 것은 오프네시 플랫폼하고 조금 전에 봤던 하스켈 있죠. 중등 과정에 수학과 프로그래밍을 합친 하스켈 이 두 개만 제가 앞으로 녹화할 걸로 남아있어요. 나머지들은 이제 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은 모두 다 이걸 위한 겁니다. 이 과목들 이전에 공부했던 모든 리눅스,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html, 뭐 사이클.js, 노드.js, 하스켈도 있고 그리고 루아도 있고 정말 수백 개는 아니지만 100여 개 과목을 공부를 해오잖아요. 유치원부터 그 공부해오는 것들은 오직 하나 이걸 위한 거예요. 오프네시 플랫폼을 코딩하기 위한 겁니다. 이 오프네시 플랫폼 코딩 과정을 이번 주부터 제가 기초적인 것부터 좀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에피소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 대학원 과정으로 이어지게 돼요. 대학원 1년차, 2년차까지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하는 것은 인공지능밖에 없습니다. 오픈 AI, AI 알고리즘, 알파고 알파고 제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죠. 실습입니다. 실습으로 한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를 한번 코딩을 해보는 거예요. 한국에서 정부를 마이너스하는 거죠. 국가에서 정부를 마이너스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대학원 실습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목들이 엄청 많아요. 거의 한 200개가 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프로그래밍과 로보틱스와 기능과 진단을 꺼주고 국가에 관계없이 한국의 초등학생과 일본의 초등학생, 중국, 미국, 일본, 크로아티아, 프랑스 학생들이 다 한반으로 모이고 다 공부 과정들을 일일이 일일이 1인당 한 명의 교사가 가상의 교사예요. AI죠. AI 모듈로 딱 매닝돼서 학습 과정을 다 지도하고 그리고 우리 또 팀 주피터가 선발한 그러한 우수한 능력을 갖춘 교육자들이 한국에서 선발된 교육자가 프랑스의 어린이도 가르치기고 프랑스에서 선발된 교육자가 한국의 중학생도 가르치기고 그죠? 일본에서 선발된 고교 지도자가 한국의 고등학생과 크로아티아 학생도 가르치기고 그렇게 다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시스템 구성이 여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서 하나예요. 딱 하나. 딱 하나가 그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들은 또 나머지들은 다 이 카리스다예요. 그게 우리 오픈의 시크리킬럼입니다. 아, 흥미진진하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봐도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단 말이야 싶을 정도로 많은 일을 했는데 앞으로 한 1년 내지 2년 짧으면 1년 길면 2년 정도 더 저희가 작업을 진행을 하면 전세계 학교를 초, 중, 고등학교, 대학을 하나의 학교로 합치는 그것도 이루어지고 그 외에 많은 것들도 전세계의 모든 은행을 하나의 은행으로 합치기고 전세계의 모든 시청들을 하나의 시청 하나의 도청 하나의 특허청 하나의 국세청으로 다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라고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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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